아기 먹으라고 계란찜도 해주시고 밥만 먹자 아 머리가 묶을지도 모른다 머리가 입으로 들어가 살겠네 어디 나 가오로 깎아줘 나처럼 됐어 됐어 얼른 먹어 이제 누가? 현지 씨는 어디 있어요? 보이질 않네 직장 다니나? 일하러 나갔나요? 근데 그러면 밥을 안 뜨지 않았을까? 현장 뭐 출근할 시간이니까 엄마 불러와야 되겠다 자 이리와 얼른 밥만 먹어 아 엄마가 집에 있나봐 현지 씨 출근한 게 아니구나 자나봐 아직까지요? 안 그랬으면 좋겠다 야 밥 먹어 어? 사고했었네 야 밥 먹으라고 이것도 큰일 났네 어우 이 방 왜 이렇게 더워 야 이거 이제 잠이 들었어 밥 먹어 밤 늦게까지 직장 생활? 안녕하세요 할머 김현지라고 합니다 한 13시간이나 5시간? 왜 그래? 왜 저렇게 오래 누워있을까? 하루 종일 누워야 아휴 오늘 많이 혼날 것 같은데 얼른 나와 밥 먹어 얼른 빨리 얼른 할머니 화났어 빨리 나와 타격감 1도 없다 어디 아픈가? 쟤 자 그 전에 뱃짝 마르고 조그맣테니 저렇게 왜 저렇게 살이 찌나 모르겠어요 몰라 아휴 아휴 그냥 쳐 자빠져 이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자빠져서 일어나지도 않게 그냥 와가지고 그냥 안 간 거지 갈 데가 없으니까 안 가고 그냥 눌어붙은 거지 눌어붙은 거지 눌어붙은 거지 눌어붙었어 하하하하 아 현실적이시던데 응 돈이 있어요 얼른 가지 지가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데리고 있어야지 못해 그걸 내쫓자 어떻게 지가 막히지 뭐 결국은 그냥 안아 또 품으셨네 일해야지 하루 종일 운동하신다 아 운동하시는 거예요? 무슨 소리가 너무 잘 아는 건지 할머니 어디 줄게 아이고 네 허리 아파요 허리를 뭐하고 더 많은 뭐하고 이건 아니다 진주 할머니가 저렇게 아휴 짐 들어 아휴 빨리 그래 좋대 내려 아휴 아파 안돼 내려 아휴 아파 아파 이거 봐, 이거. 대립해 봐. 아니, 현지 님이... 이건 아니다. 왜 이렇게 오래 누워있어? 중주 할머니가 저렇게 중순이를... 일어나야 되는데... 할머니 너무 힘드시겠다.